콩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식무찬요 전순위 1460년이구요. 콩즙 대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. 원문입니다. 번양문입니다. 몸이 붓는 것을 치료하려면 콩 한 대와 물 5대를 넣고 삶아 집 3대를 얻는다. 집에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술 5대를 넣고 다시 삶아 3대 양이 되면 3번 나누어 따뜻하게 복용하면 한다. 효과가 없으면 3번에 나눠 먹지 않고 합하여 한 번에 복용한다. 이렇게 나와있구요. 조리법입니다. 1. 콩 한 대와 물 5대를 넣고 삶아 집 3대를 낸다. 집에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술 5대를 넣고 3대가 될 때까지 삶는다. 이렇게 나와있습니다. 1. 콩 한 대와 물 5대를 넣고 삶아 집 4대를 넣고 삶아 집 4대를 낸다. 1. 콩 한 대와 물 5대를 냈습니다. 1. 콩 한 대와 물 5대를 넣고 10시 6대를 넣으시길 바랍니다. 3. 콩 한 대.